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회장단에게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개시에 규정된 대로 11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평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와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의 근거에 2010년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3가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W. 켄트웰 관리 책임자